너네 불멍이 뭔지 알아? 불멍? 원래 이게 캠핑 오면 해야 돼. 불멍 할 때 오로라 가루라고 뿌리면 엄청 예쁜 색이 나는 거 있어, 가루. 가루. 네. 하나 둘 셋 하면 던지자. 하나 둘 셋. 이거 총 봐요. 진짜? 대만에서 없어요. 정말? 하늘에 가끔 이렇게 오로라가 있는 거 있잖아.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오로라. 오로라 가루라고요, 오로라 가루. 와, 이게 약간 지금 우리 같지 않아? 열심히 타오르는? 응. 진짜 이렇게 해서 한 줄 알. 응. 자, 그러면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미로 스탬프를 찍어보자. 오늘 하루 중에 어떤 게 가장 좋았어, 너희는? 무리 스포츠. 무리 스포츠. 무리 스포츠? 제일 재밌어. 왜, 왜 제일 재밌었어? 내면? 내면 같이 놀면 너무 더 재밌어. 응. 응. 소리가 지르고 싶은데 안 나와. 저는 천, 천정시장. 왜냐하면 천정시장 너무 가고 싶어요. 응. 오늘 시, 공? 시, 공? 시, 공? 네, 시, 샌. 맞아, 오늘 위은이는 시장도 처음 가봤고, 순대도 처음 먹어봤고. 진짜 꿈을 이룬 거랑 똑같다. 너무 맛있는데? 네, 너무 좋아요. 나는 일단 그 물 위의 스포츠가 너무 강렬했고. 네, 진짜. 위은이의 처음 하는 거를 같이 해서 뭔가 좀 뜻깊은 하루였다고 해야 될까? 응. 너무 좋았어. 네. 나는 여름이의 떡볶이와 맛있는 간식을 먹어가지고 나는 숲속의 집을 선택하도록 하겠어. 오케이. 일단 충주, 우리 무리 스포츠 다 했고. 네. 스탬프. 짠. 짠. 그리고 30년 순대 골목. 네. 네. 짠. 완료. 5대째, 뽕잎밥. 완료. 네. 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숲속 집. 숲속 집. 완료. 완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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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다 베스트였어, 진짜로. 그치? 내일도 너무 기도 되지 않아, 이제? 내일도 너무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어. 응. 응.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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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자. 내일 만나. 내일 만나. 내일 만나. 잘자. 응. 귀여워. 하고. 응. 응. 수고했어. 네. 굿바이. 네. 굿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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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용이고요. 오. 정말isini요. 제가 일찍을 하고 있다가 일찍을 하고 있다가 일찍을 하고 있다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 와우 이거 제가 옷을 입고 싶어 옷을 입고 싶어 네 다시 한 번에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안녕 안녕 우리 첫 번째 진짜 첫 번째가 잘 어울려 잘해요 나가지고 내comm회 맞아 내일 변이 더 열심히 membro 맞습니다 원래 생각나요? 너무 즐거운다 안전해야죠 내일 더 좋은이기 때문에 더 강한 마음 날씨가 더 열심히 mediate 맞아 여기 불을 좀 끄자. 내일이 있으니까 오늘 자자. 여름아 근데 너랑 같이 자니까 너무 행복해. 우리 이렇게 근데 많이 잤어. 애기 때. 연정이랑 세 명이서도 이렇게 잤었어. 기억나지? 그치? 너무 기억나. 완전 있었어. 우리 부딘 때야. 우리 그런 날이 있었다. 옛날에 생각난다, 여름아. 완전. 저 친구들을 보니까. 응. 애기들 너무 우리 생각. 우리는 옛날 생각이 나는 거야 계속. 그리고 뭔가 우리도 옛날에 어디 나가면 선배님들이 되게. 먹는 것만 봐도 되게 좋아해 주시고. 다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해 주시고 하셨잖아. 맞아. 그런 걸 우리가 받았던 고마운 마음들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근데 그런 마음이 있나 봐. 그러니까. 내일은 뭔가 더 재밌게 행복하게 마지막을 보내고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 음과하는spray estou 그리고 기록을 할까. 진짜 오늘 과연. 안녕.